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17살 신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좋은 목회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행복한 가정에서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서울의 큰 병원들을 집 드나드듯이 다녔습니다. 17살이 된 지금 저는 모야모야 증후군과 수수료 뇌경색 후유증, 뇌화수체 양성 혹 갑상선 항증증, 그리고 단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질병을 하나씩 얻게 될 때마다 미성숙했던 저는 매번 넘어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제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매년 단열 기도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번 2023 단열 기도회가 다가오자 제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올해 계속되는 생리 불순으로 인해 원래 받던 뇌파 검사와 같이 산부인과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11월 1일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교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현재 복용 중인 항경련제 약이 생리 불순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현재 검사 수치를 확인하니 약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항성 난소 증후군처럼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보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저는 부모님처럼 일찍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단항성 난소 증후군은 다시 한번 제 귀를 막아섰습니다. 정말 관리를 잘해야 30대 초중반의 임신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항문으로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뇌수술을 받는 것으로도 부족하셨나요 하나님? 저는 욕이 아닙니다. 라면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KTX를 타고 핸드폰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며 광주로 돌아가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내렸습니다. 첫째 날 김원호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 큰 산하 아수르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더욱 서름이 폭발해버렸습니다. 감당 가능한 고난만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저의 문제들에 결국 울며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큰 산하 신하원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하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단항성 난수 중후군이 아니기를 정말 정말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일 기도의 관중들을 들으며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저의 꿈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제게 단항성 난수 중후군이라는 질병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 나가 단일 기도에 참여하는데 찬양을 좋아하던 제 입을 마귀가 막아버렸습니다. 찬양이 단 한 구절도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모야모야처럼 평생 난치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뇌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분명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알았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 화장실로 뛰쳐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도대체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차라리 엄마 뱃속에 저를 드시지 않으셨다라면 제가 이 고난을 겪을 필요도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을 텐데 제게 왜 이러시나요? 라고 물으며 스스로 제 목을 졸라버렸습니다. 뇌혈관 수술 효율증으로 순간 머리에 혈관들이 터지려는 느낌을 받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손을 확 놓게 되었습니다. 아 죽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던 순간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하온아 너가 팔다리에 경련으로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구급차에 실려갔을 때 수술대 위에 올라가 누워있을 때 아프고 힘든 검사들을 받았을 때 너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난 너의 모든 순간에 너와 함께했다.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는 하나님께 누가 그걸 모르나요? 하나님께 베풀어주시는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또 주셨잖아요. 또 저를 아프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냥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따뜻한 음성으로 다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던 건 너의 힘이니 예수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건 너의 노력이니 라고 물으시자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자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티보노 감독님의 간증이 계속 맴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해라. 감사할 거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약하고 아픈 자들을 섬기는 강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수학을 참 좋아합니다. 원래 저의 꿈은 단순한 수학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가난하고 아프고 약한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흘려보내라는 수학교사가 되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11월 2일 강사로 오셨던 김인광 교수님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수학교사가 되는 구제적인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아빠에게 주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을 중학교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았으나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해 나무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질병의 약점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 발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머리카락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질병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항성 난소 증후군을 일찍 발견하여 평생 난임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아프고 가난한 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